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청자님,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? 동부건설입니다. 매수과 비중은... 비중은 7%입니다. 10%시고요. 매수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? 매수과는 15,100원에 7%입니다. 15,100원에 비중 7%? 네. 동부건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? 내년에 대전 정책주로 부동산 쪽에 불리다 보면 건설 쪽이 좀 좋아질 것 같았고 그리고 배당도 좀 세게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들어갔는 겁니다. 요즘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이 연말에 되면 사실은 가장 메리트 있는 게 동부건설, 아니 동부건설이세요. 배당 관련된 이슈죠. 그래서 그와 관련해 좀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740억 정도 규모의 인천공항 주차필딩, 시설공항 수주도 최근에 했고요. 작년도, 재작년도에 한 게 실적 계속 붙고 있고요. 그다음에 2021년도에 매콩강 종합관리사업, 동국계약 체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제일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배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배당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도에는 배당, DPS를 보면 되는데 한 900원 정도 배당금을 주었고요. 올해도 한 배당금 900원 정도 줬습니다. 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작년도 배당 수익률은 6.64%, 재작년도에 8.20% 정도 됩니다.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체력이 좋아졌어요. 매출액은 한 1조 2천억 단. 규모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계속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 유지를 하는데 어떤 영업이익률을 좀 좋게 만들어서 올해 잘하면 600억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동부건설 크게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연봉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종가가 13,550원인데 현재 14,700원, 15,100원입니다.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사실 가장 메리트 있는 구간은 14,000원 이하면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략 드리게 되면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가거나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. 다만 추가 매수, 그러니까 14,000원만 내면 차트 보시면 딱 그 현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포지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도 시장 상황이 악화라든지 특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올해 12월 말 이전에 14,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한 7%에서 8%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금이 장전이랑 똑같을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6. 몇 프로 정도의 배당 수익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5,400원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했을 때는 매도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재매수 구간은 14,000원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 구간 15,400원은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구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구간에서 봤을 때는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,6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. 단기는 15,400원, 좀 내가 이 종목 그냥 들고 가도 내년도 정부 정책 테마라든지 부동산 테마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냐면 18,600원, 그다음에 추가 매수 전략은 14,000원 이하에서는 강력하게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. 네,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지금 이게 그러면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입니까? 아, 손절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. 오히려 14,000원 내면 추가 매수하시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흐름을 또 보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담으면 됩니까? 네, 지금 7%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 8%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최종적으로 20%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4,000원 이하 전략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항상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고요.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 공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꼭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